셋! 투 비어 레이스 안녕하십시오! 네 여러분! 신축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. 이야! 같이 같이 설날은 어저께가 아니라 오늘이고요. 아 정말 올해 설은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집에서 가족분들과 사랑스럽게 떡국도 많이 드시고 멋있어요, 음식! 윷놀이도 하고 막! 윷놀이도 하고! 또 영화도 보고! 그렇죠! 네 그렇게 보내시면서 아주 즐거운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저희 에이스 2021년 시작을 이제 스티브 워킹님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굉장히 활기차게 굉장히 좀 뭐랄까 해피하게 시작을 했는데요. 앞으로 남은 2021년도 저희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 그리고 우리 초이스도 올 한해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에이스와 함께 즐겁게 보내요! 네 그럼 초이스! 저희 에이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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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